안녕하십니까? 닥터보카 이용재입니다. 닥터보카 육각암기법 그 첫 번째 이미지 연상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리마닉 이미지스, 여기 리모닉 하게 되면 이건 기억을 돕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님 하게 되면 우리가 메모리 라는 뜻인데, 그 앱네스티 인터내셔널, 앱네스티라고 들어보신 적 있죠? 국제사면위원회 할 때, 여기서 님, 냄, 이건 뭐냐면 기억이라는 뜻이에요. 기억을 돕는 이미지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모토로서 제가 seeing is memorizing, 안 들어보셨어요? seeing is believing은 들어보신 적 있죠?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 백문이 불혈견, 거기에 제가 착안을 해가지고 seeing is memorizing, 보는 게 기억이 되는 것이다. 이걸 갖다 제가 모토로 삼았습니다. 보는 것이 기억하는 것이다. 기억하기 위해서는 봐라, 이겁니다. 저를 잘 보세요. 제가 시각우세성 호의적 그림, 그리고 닥터보카는 어떻게 보카 그림들을 만들었나, 이 세 가지를 말씀드릴 것인데, 먼저 백문이 불혈견, 그렇죠? 백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낫다, 이런 얘기죠. 여기 보게 되면 이게 누구예요? 나폴레옹입니다. 나폴레옹이 백문이 불혈견, 한국말 모르니까 그런 말 안 하고, 이런 말을 했어요. A picture is worth a thousand words. 그림 하나가 가치가 있다, 이거야. 천장에, 천 개의 단어에 가치가 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이런 말을 했는데, 참 이걸 알기 때문에 세계를 정복하고 그랬던 것 같아. 제가 이 그림은 중학교 때 동화 출판사, 완전 정복, 이런 거 있잖아. 맨 앞에 이게 나왔어서, 정복. 단어를 정복하고 싶죠? 네, 맞아요. 이분 말을 들으세요. A picture is worth a thousand words. 그러니까 그림 한 장 가지고서 천 개의 단어를 기억하라, 이겁니다. 시각우세성에 대해서 과학적인 증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사전적 정의를 보게 되면 시각우세성이란 시각정보처리가 다른 감각보다, 청각, 촉각 이런 것보다 더 신속하거나 강력한 경향성을 말한다. 더 신속하다, 이거야. 딱 보면 바로 된다, 이거야. 그리고 강력하다, 시각정보처리가.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경험화해서 입증이 된 것들을 갖다가 사전에 넣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각우세성, 이런 건 다 과학적으로 입증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둘째로, 최근에 제가 대뇌의 원리, Brain Rules No. 10, Brain Rules라고 하는 책을 한번 읽어봤는데, 시각은 다른 모든 감각보다 우선한다. Vision, Triumphs or Other Senses. Vision은 시각을 얘기하는 거야. 시각이 이긴다, 이거야. 시각이 다른 모든 감각들을 이긴다, 이거야. 그래서 인간 기억의 몇 프로? 65%. 65% 이상을 시각정보가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건 다 도해도 시각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 이중부호화 이론이 있습니다. 듀얼코드, 혹은 듀얼코딩 시어리라고 하는데, 인간은 정보를 잘 저장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코드가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게 뭐냐면, visual, 시각코드하고, verbal하게 되면 말의, 언어코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시각코드랑 언어코드가 있어야지 잘 저장이 되고 기억이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시각정보는 공간적으로, 시각은 공간적인 정보를 부호하는 것이지요. 언어정보는 계열적으로, 우리가 말을 할 때 순서적으로 시간적으로 쭉 가잖아요. 계열이란 말은 다른 말로 해서 시간적으로 이런 얘기지. 공간정보와 시간정보를 합쳐놓을 때 더 잘 기억되고 저장이 되겠죠. 이걸 파이비오라고 하는 분이 말씀을 했고요. 그런데 이 시각정보는 담을 수 있는, 수용능력, 담을 수 있는 정보가 무한하다 이거야. 영화 많이 본다고 물론 피곤하려나? 수많은 그림을 보더라도 피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글자를 갖다 이렇게 좀 언어적인 거 들으면 피곤하잖아요. 그래서 이 시각정보는, 시각정보는 무한하다 이거야. 담을 수 있는 게. 그리고 더 오래 기억이 됩니다. 10년 전에 본 그림도 기억이 나잖아요. 어제 얘기한 것도 기억이 안 나잖아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언어생활은 이걸로 하는데 이거 시각정보를 통해서 같이 해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버벌이란 단어는 어차피 제가 단어 선생님이니까. 버브가 동사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버브 앞에 어드를 붙이게 되면 이제 부사가 되겠죠. 이 버벌하게 되면 이제 여기서 얘기한 언어적인 이런 얘기고요. 비언어적인 하게 되면 여기에서 난을 붙이세요. 난, 벌벌. 여기 이제 연사가 말을 할 때 말을 하는 내용이 언어적인 내용이잖아요. 그렇다가 버벌인포메이션이라고 하고 손짓, 발짓하고 막 이렇게 할 때 있잖아요. 그렇다가 난 버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정보 처리할 때 이 버벌한 거랑 난 버벌한 거, 다시 말해서는 시각정보가 난 버벌 중에 하나죠.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하면 연설을 잘하나, 강의를 잘하나 이런 데 보게 되면은 버벌 정보랑 시각정보를 같이 사용해라. 이런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하여튼 이중부호화 이론에서 시각우세성을 갖다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전적으로 시각이 우세하다고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대내 원리에서도 시각이 다른 모든 정보를 이긴다고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이중부호화에서 특별히 시각정보가 기억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과학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림이 좋다는 얘기는 이제 알겠는데, 그림도 그림 나름이야. 호의적인 그림이 있습니다. 여기 인제 그림으로 하면 좋다고 그러니까 다들 인제 뭐 이거 저거 많이 하잖아. 근데 잘 보세요. 이미지가 호의적일 때 favorable 호의적일 때 기억은 무한대로 간다는 얘기야. 그림이요. 그림이요. 이게 중용이 중요해. 이 졸라면에 있잖아. 이건 뭐 사람 양 요런 요런 모양으로만 된 거. 이거 정보량이 많지 않아. 복잡한 정도가 너무 단순해. 그다음에 사진 있잖아요. 사진은. 너무 당연시되는 그런 사진 그죠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기억이라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안 좋아요. 그래서 모든 원리가 중용을 지켜야 돼. 최적의 복잡도가 있습니다. 그렇게 최적의 복잡도로 해야지 무한대로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에 40만 개 정도의 정보가 들어오게 되는데 내게 딱 적합한 정보만 우리가 습득을 하게 되겠죠. 하여튼 호의적인 이미지이어야 기억이 잘 되는 것입니다. 기억에 좋은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구체적인 이미지로 그려라. 구체적인. 추상적인 거 말고 구체적인 것이 기억이 잘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콘크리트라는 단어 있잖아요. 콘크리트가 뭐냐면 뜻이. 콘크리트야 콘크리트. 근데 이게 구체적인이란 뜻이 있어 구체적인. 그 다음에. 콘크리트. 콘크리트 벽 있잖아. 이건 알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잘 안 헤어지더라고. 구체적인 걸 갖다가 그림을 한번 해봐. 그래서 잘 생각이 안 나가지고 제가 이렇게 착안을 했어요. 여기 이제 그 수산시장 경매한 커튼인데요. 이거 보게 되면 이걸 갖다가. 앉아있어 콘크리트 위에 앉아있는데 콘크리트가 무슨 모양. 공 모양이잖아. 공 모양을 갖다가 구체라고 하잖아. 선생님 구구체가 구구체가 아닌데요. 에이 힌트는 떠오르잖아. 한국말을. 그치. 그래서 이 구체 모양이구나. 아 콘크리트는 구체적인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구체적인 그림. 이렇게 만들었어요. 나름대로 고민 많이 한 거야. 반나절 걸렸어. 이거 힌트 만드느라고. 하여튼 이렇게 하게 되면 기억에 좋은 겁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만들고요. 그러면은 이런 좋은 이미지라도 학습 순서가 있어요. 여기 보게 되면 picture then word 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림. 그 다음에 단어. 이 다음 그림을 갖다가 무시하더라고. 성인들 책에 보게 되면 주로 글씨로만 돼 있어서 잘났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그림이 좋은 겁니다. 그림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단어를 하도록 하는 게 브레이너드라든가 이런 학자들이 얘기를 한 겁니다. 이렇게 그림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단어 순으로 학습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닥터 보카은 과연 이런 호의적인 이미지로 만들었나 한번 보시죠. 전략적으로 이미지 설계를 했고요. 그래서 먼저는 제목이 있어요. 보카은 하나하나마다 그 테마에 따라서 제목을. 그러니까 제목만 떠올려도 단어가 다 떠오른다니까. 그 제목이나 테마만 떠올려도 그 안에 있는 스토리 스토리로 인해서 엮여진 단어들을 갖다가 다 기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이거 뭐 아나운서가 있잖아요. 이거 나운스 하게 되면 말한다 뭐 이런 얘기인데. 말하는 걸 갖다가 어나운스 디나운스 노이즈 뭐 이런 것들. 어노이 프르노이시 이런 것들을 갖다가 스토리를 제가 강의 한번 들어보세요. 여기 보게 되면 다 기억날 수 있도록. 그렇죠. 방송사고 이 제목만 봐도 다 기억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놨고요. 두 번째는. 여긴 이제 한반도의 복잡한 정세 있잖아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시사상식이잖아 여기에다가 단어를 갖다가 탁탁탁탁 진짜 기가 막히게 맞더라고 응집된 스토리로 구성을 해가지고 조인에 관계된 거는 다 기억할 수가 있어요 여기 조인 디스는 디스는 이제 떨어져 나가는 떨어져 나간다 이제 분리됐다고 하는. 그런 접두사죠 이는. 여기 쉬운 것 같은데 어려워 이게. 여기 커널 함께고. 여기 어드 옆에. 이런 조인 뒤에 조인 앞에다가 이게 접두사가 붙는 그런 것들을 한꺼번에 잡아보자고요. 조인 보게 되면은요. 그래. 야 가입. 야 너랑 나랑 조인할래? 뭐 그런 얘기하잖아. 조인. 가입하다 참여하다는 얘기죠. 공산국가에 함께 참여하고 있단 말이야. 중국하고 북한하고. 그 다음에 우리 남북한 관계는 서로 분리가 되어 있잖아. 분리하다는 떨어져 있다는 얘기지. 떨어져 있다. 분리하다가 디스 조인이 되겠습니다. 디스 조인. 그 다음에 여기 미국하고 우리가 이제 한국하고 서로 결합하고 연합하고 있잖아. 함께 결합하고 연합하니까 컨을 붙이면 돼. 컨조인. 결합하다 연합하다. 힘을 합쳐야지 되겠죠. 이게 말이야 이제 북한이 핵무기를 만들고 그러니까 핵무기 그만 만들어. 이제부터 그만 만들어라고 명하고 있죠. 금지하다 명하다가 인조인이란 말이야. 인조인. 여기 인제부터라고 하세요. 인. 인제부터 그만 만들어라고 명령하고 금지하고 있죠. 그게 그런 뜻이야. 여기 얻조인하게 되면 인접하다는 얘기인데 일본이 어디에 붙어있지? 얻. 얻. 얻한 뭐야. 어디. 얻. 어디에 붙어있지? 옆에 붙어있지. 그래서 인접하다는 뜻이야. 발음은 얻조인하지 마시고 얻조인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얻조인. 그러니까 조인에 관한 건 이게 다야. 다른 거 없어. 그래서 이거 보게 되면은요. 내 이거 좀 볼만하죠 호의적이지 않아 호의적인 이미지를 했고 정교하지만 여기 있는 단어들은 남김없이 다 기억해야 되잖아 그죠 정교하게 했지만 그렇지만 그렇게 복잡하지도 않아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그 내용이니까 시사적인 뭐 시사뿐만 아니라 다른 거 시사적인 거 다 포함해서 스토리를 통해 가지고 관련된 여기서는 조인에 관련된 모든 어휘를 다 잡을 수 있도록 이게 응집됐다는 얘기는 깡그리 다 잡아야 된다는 얘기야. 그런 걸 했습니다 과연 기억이 날까요. 다 없애보고 기억나는 하나 보자고 그치 여기 조인 이거는 가입하다 참여하다라는 뜻이야 여기 이제 둘이 디스가 붙었네 리스 조인하게 되면 분리하고 있는 거예요 분리하고 있어. 이제 우리 결합해야 돼 서로 힘을 합쳐야 되니까 결합하다 연합하다가 이게 건조인입니다. 그 다음에 이 핵무기 인재부터 그만 만들어라고 명령하고 있죠. 그래서 금지하다 명하다 이게 바로 됐잖아 인재부터 그 다음에 일본이 어디에 붙어있지 어조인 인접하다 이거야 이렇게 하게 되면은 조인의 관계도 다 잡잖아. 이게 응집된 스토리로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 이게 이제 그 각 단어마다 제가 생각하기에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기억이 잘 날까 그럼 리프트 들어올리는 거 관련된 거는 만화를 한번 해보자 재미있게 만화 커튼으로다가 이렇게 호떡맨 살려주세요 이렇게 호떡맨 말고 호떡맨 제가 만든 말인데. 이렇게 만화 컷으로 하고 그다음에 야 니들이 인생을 알아 뭐 알다에 관련된 것들은. 어떻게 보게 되면 비슷한 말 동의화 해가지고 그냥 넘어가기 쉬운데 저도 이거 남김없이 다 기억해야 돼. 그러기 위해서 뭘 만든 거냐면 다이어그램으로 한 거예요. 제가 이런 지식은 난리지요 난리지에 관한 것은 요렇게 다이어그램을 이렇게 다이어그램으로 해가지고 그죠 여기 여덟 단어잖아 하나 둘 셋 다섯 셋 일곱 여덟 단어를 갖다가 다 잡을 수 있도록. 해놨어요 그 다음. 베니스의 상인 있잖아 응. 사른 주대 피를 흘려서는 안 된다 그러는 거 있잖아 그죠 고 베니스의 상인으로 해가지고 닉트 말하다고 하는 거 이거는 여기서 다 잡았습니다 소설 소설 이런 이용해가지고 표현을 했고. 그다음 역사적인 세종대왕과 훈민적으로 뭐 황희정승 뭐 성산문 정인지. 영어책인데 이게 국어책과 같기도 해 응. 그래서 시스트에 관한 걸 이걸 다 잡는 거야 응. 이렇게 해가지고 역사와 관련된 것들. 그래서 보게 되면은 만화 컷으로 하고 다이어그램으로 하고 소설적인 거 역사적인 거. 이게 다냐 아닙니다 많습니다 실제로 강의 들어보세요 별의별 그런 스토리가 다 구성해가지고 하여튼 기억할 수 있도록 다 만들었습니다 하여튼 전략적으로 이렇게 나름대로 고민을 한 것이죠. 그래서 닥터 보카를 통해서. 재미있게 공부하고 더 오랫동안 기억하자. 재미있게 하고 오래 기억할 수 있으면 그게 유토피아인데. 맞습니다 유토피아입니다. 재미없게 공부하고 짧게 기억하는 게 요즘에 우리 우리 현상 옛날도 그랬고 지금도 그래. 닥터 보카는 재미있게 인테레스팅하게 그 다음에 롱롱롱타임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아 그래요 단어 때문에 고민 많으시죠. 이미지 연상법으로 당신의 단어를 끝내십시오. 오천 단어 제가 끝내주겠습니다. 만 단어 끝내드리겠습니다. 반드시 반드시 단어는 기억됩니다. 저와 함께라면 반드시 기억이 됩니다. 아까 조인에 관한 거 기억 안 나요 나잖아요. sing is memorizing 보는 것이 기억하는 것이다. 그래요 제가 이미지 연상법을 통해서 단어들을 봄으로써 기억할 수 있도록 다 준비해 놨습니다. 강의에서 강의에서 저와 함께 만나시죠 감사합니다. 강의에서 も 으